원두호님 오셨군요 원두호님 자 이정도 담근 다음에 먼저 쇠사슬부터 풀어주시고 윈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완전 트레일러 내리기 정석 이십니다 정석 올라타시구요 차가 좀 더 들어가겠죠 오 힘으로 힘을 한번에 와 완전 100% 정석이네요 1분만에 내리셨어요 1분만에 지금 배가 한두 대씩 쏙쏙 런칭 하고 있습니다 2분만에 만나요 5분만에 내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